우리는 조수미 보유국입니다. 이름 하나로 사실 설명이 돼서. 아니 이력이 너무 웃기셔가지고. 이걸 어떻게 들라고 주는 거야. 조수미 씨 오늘 1일 제자. 너 죽었어. 우와. 불러발라. 아 라이드. 하다지도 못한 것들이 제 가방에서 나오니까. 이게 꼭 가져다니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쓰는 거거든요. 털털하시고 진짜 형 느낌 나요 진짜. 이제 조형에 대해서 좀 알았지. 내가 어떤 사람인지. 막 흔들리는 거야 나의 자신감이. 우리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. 내 자신의 챔피언이다. 음악으로 힘을 드리는